힘내 바이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은 제가 저번에 가멜라이더 타이쿠니스는 디럭스 닌자 레이즈 버클을 했었죠 그 닌자 레이즈 버클을 사용하면 나오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디럭스 닌자 듀얼러를 가져왔습니다 네 닌자 듀얼러입니다 듀얼러라고 되어있는데 왜 듀얼러인지는 아마 두개로 나눠지니까 듀얼러라고 이름을 적은거 같아요 아무튼 한번 박스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네 정면을 보시면 우리 기치 얼굴이 크게 그려져있고 우리 뒤에 타이콘 얼굴이 그려져있고 닌자 듀얼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죠 수리검 디스크를 회전시켜서 필살기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수리검 디스크인데 이걸 회전시켜서 필살기를 쓰는거에요 어?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아요? 우리 슈퍼전대에서 디스크를 꼽아가지고 확 하는 그런 전대가 있었죠 사무라이 센 당신이 흑인자 에서 나왔던 애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방영이 안될죠 아쉽게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반다이 남코가 있고 연령대상은 3세 이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눠지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해요 두가지 모드로 변형이라고 적혀있어요 뭐 말이 변형이지 그냥 떼다 붙여다 하는겁니다 자 울린다 디럭스 닌자 듀얼러라고 적혀있고 닌자 듀얼러라고 영어로도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레이더 기츠라고 적혀있고 반다이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닌자 듀얼러를 쓰고 있는 기츠와 그리고 여기 이름 이런게 적혀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우리 타이쿤이 그려져있네요 진정한 사용자죠 이 사람이 진정한 사용자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몇번 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 닌자 듀얼러라는 말과 함께 세트 내부가 적혀있는데 내부는 아주 단촐합니다 닌자 듀얼러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 다운로드 qr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타이쿤과 길츠 그리고 여기 두가지 번역으로 변형된다고 섞여있는데 싱글블레이드와 트윈블레이드 라고 적혀있네요 오 싱글하고 트윈 싱글 브레이크 트윈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리검 디스크를 돌려서 필살기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이때도 돌려도 되고 분리하고 돌려도 된다고 합니다 필살기가 각각 있나봐요 두가지 번역으로 변형하고 이런거는 어차피 각각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밑에는 주의사항 여러가지가 적혀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뜯어보도록 하죠 어디로? 왼쪽 네 이런건 왼쪽으로 뜯어야 제맛이 나죠 왼쪽으로 뜯으면 제맛이 난다 짜잔 이렇게 나오고요 박스는 여기다 열어서 두도록 하고 열어보도록 하죠 짜잔 오오 이런식으로 생겼군요 닌자 듀얼러 반쪽과 나머지 반쪽이 나뉘어져 있네요 솔직히 그냥 붙어서 있을 줄 알았는데 분리돼서 박스를 넣어놓은거는 좀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환경을 위한 제품 포장일까요 이런 제품 포장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닌자 듀얼러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합치는 거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고 뺄 때는 이걸 누르는 것 같아요 이걸 누르고 빠지고 맞네요 생각보다 잘 꼽히고 잘 빠지네요 우리 에그제이드에서 가멜레드 레이저가 썼었던 가샤콘 스페로우와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반대로도 꼽히나? 오 반대로도 꼽히네요 하지만 좀 헐렁헐렁합니다 이것도 꼽히긴 한데 헐렁헐렁하게 잘 빠지네요 그러면 꼽은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무슨 칼날 블레이드 싱글 블레이드 이렇게 내리꼽는 겁니다 이렇게 때려도 되고 이렇게 때려도 되고 하지만 이거 때리는게 힘이 더 세게 들어가겠죠 음 자 그리고 여기 뭔가 붕대를 감은 것처럼 해놨어요 오 이런 거 디자인 잘했네요 그리고 여기 뭔가 칼 같은 느낌과 여기 녹색 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검은 연질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턱 보기에는 칠한 것 같았는데 칠한 게 아니고 연질 파츠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연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이고 아이고 자 부드럽게 연질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때려도 괜찮겠죠 아닙니다 때리면 안 됩니다 이거 아파요 아무리 연질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자 그리고 여기 당기는 버튼과 함께 여기 돌아가는 디스크 버튼이 있네요 이게 디스크인데 표창같이 생긴 게 위에 이렇게 있어요 얘가 색칠한 거네요 이거는 만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벗겨져요 그리고 여기 무슨 표창 무늬와 함께 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두 개가 있죠 이게 뭐다 분리해서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꼽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홀더에 꼽는 거예요 좀비 레이즈 버클 할 때 했었던 그 라이즈 버클 홀더에 꼽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꼽고 가지고 되길 수가 있겠죠 네 평소에 이렇게 하고다가 합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 절연 시트와 함께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여기 스피커 있고요 스피커는 오른쪽에만 있어요 왜? 왼쪽은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이기 때문에 소리도 오른쪽에서 만나요 자 그럼 바로 절연 시트를 빼고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조금 함께도 온오프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온오프 스위치를 들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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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 한 번 더 멋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뒤에 보면 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데 그냥 당기는 것 오우 변형할 때 빼고 꼽다 하면은 싱글블레이드라고 하고 트윈블레이드라고 한대요 그러면 빼고 꼽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싱글블레이더 갑니다 고 오우 트윈블레이드 오우 트윈블레이드 꼽으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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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돌리면 라운드원이라고 하고 택티컬 슬래시 나온다고 합니다 음흠 분리된 상태에서도 라운드원 택티컬 슬래시 오우 원투 쓰리까지 가능하네요 그러면 그럼 각각 모드에서 와운드 원투 쓰리 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한 번 이걸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우 오우 길게 누르면 딱히 없네요 길게 누르면 딱히 없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휘두르는 것도 딱히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하는 거 같아요 자 라운드원 가도록 하죠 라운드원 택티컬 슬래시가 나왔구요 라운드2 가죠 라운드1 택티컬 슬래시가 나왔구요 라운드1 택티컬 슬래시가 나왔구요 오 좋아요 뭔가 닌자가 좀 사이버틱한 닌자 같은데 자 라운드 3 가도록 할게요 라운드 1, 2, 3 이거예요 카부토의 1, 2, 3 이게 아닙니다 고! 네 이렇습니다 확실히 소리가 다르네요 맨 마지막에 Fever랑 쥐버라는 말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분리해서 해보도록 하죠 힘내 바이스! 이제 서로 리바이스 드라이버를 꼽는 거죠 자 농담이고요 한번 트리거를 당겨보도록 할게요 길게 눌러볼게요 네 그런 거 없네요 싱글블레이드랑 소리가 다른가? 확실히 다르네요 이런 차이점 주는 거 아주 좋아요 자 PSR기 가보도록 하죠 라운드 1 자 라운드 2 자 3 Fever 갑니다 호호 이랬네요 이제 이러고 싸우는 거죠 아 반대인가? 이러고 싸우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뒷부분은 못생겨가지고 윗부분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싸우는 거네요 하하하하하하 합체! 분리! 이렇게 하면서 노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이게 빨리 돌려가지고 한 번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해놓느냐 해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조건 어느 정도 대기를 탄 다음에 돌려줘야 애가 대기 해놨어요 그렇게 설정을 해놨네요 한 번에 원 투 쓰리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면라이더 기체에 나오는 디럭스 리뷰를 한 번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가샤곤 스페러워 같아서 괜찮은데 이거는 그 왠지 기믹이 솔직히 말하면 좀비에 비해 약간 부족해요 좀비는 우리 진동 안마 기능이 있었잖아요 도르르그그 하는 게 안마 기능이 아주 좋았는데 얘는 그 기믹이 아마 이걸 말하는 걸 텐데 뭔가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랑 이렇게 돌리는 거 진동 기믹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이거 딱히 좋다고 못하겠어요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좀 괜찮게 쳐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모드로 변할 수 있는 거에다가 각각의 통상 공격과 필살기가 세 개씩 있다는 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휙휙 휘두르면서 가지고 놀다가 안 좋은 점을 알긴 했습니다 이 디스크가 매우 민감합니다 돌리다가 하다보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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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너무 헐렁헐렁해요 이렇게 휘두를 할 때도 괜찮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돌리면 이게 분명히 돌아가게 돼요 필살기 쓰기도 싫은데 갑자기 라운드 뭐하니 이래가지고 아아 필살기 써야겠다 이렇게 필살기 쓰는 느낌이 될 거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걸로 약간만 더 딱딱하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느낌을 다른 느낌으로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각각의 필살기 3를 보여드린 템에 끝을 내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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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시면 정말 곱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I PIAO 에리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에리포